트루먼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 장관은 1950년 1월 스타린과 모택동의 공산화 확장 정책에 대한 미국 방위선을 알루시안열도 일본,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합니다. 바로 에치슨 라인입니다. 이 선으로 미국의 태평양 방위에서 한국, 타이완이 제외됐습니다. 결국 이 에치슨 라인이 김일성과 스타린으로 하여금 한반도 전쟁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판을 하게 했습니다. 6.25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. 바로 그 딘 에치슨을 상기시키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.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장관 2대학의 이 회담을 연 뒤에 국무부 딘 에치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여은 겁니다. 미국은 핵 확장 억지로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 외에도 최신의 진력에 일본 전개를 포함시켰습니다. 딘 에치슨 국무장관은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, 메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적각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뉘앙스가 다른 대목입니다. 딘 에치슨은 우리를 인도, 호주, 동남아 국가와 함께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로만 분류했습니다. 그래서 새 에치슨 라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. 문제는 한미 간에 그치지 않는 불신의 그림자죠. 코리아 피싱 같은 한국 소외론이 다시 나오는 어제 오늘의 상황. 솔직히 딘 에치슨의 망령이 저는 두립습니다. 이유가 종을 전쟁한